동무 남북에서 주는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면 좋잖아 왜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듭니까? 너 이 새끼 간첩으로 밝혀지면 나도 죽을 줄 알아 내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척 하면서 명동에서 풀어줘 재농 정보! 이제 다 끝난 것이요 조사는 아닌데 한 가지 다 없습니다 남쪽 월달해! 독재국으로 돌아가 봐야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간툼이 필요하네 이제 서서히 정세가 드러나 내 북으로 돌아갈 사람이야요 진우 동무 이동안 내래 그물로 고기를 너무 많이 잡았나 봅니다 이제 내래 그 그물에 단단히 걸린 것 같습니다